당근 한 토막만 잘라줘요. 예. 채 썰어드릴까요, 형님? 그러면 더 좋고 한 토막만 껍질 까서. 예. 누나, 그럼 손은 괜찮으세요? 됐어, 근데 더 곱게, 근데 더 곱게. 더 곱게요? 응. 굵은 바늘만 모양으로. 네? 지금 발이 안 들려요, 죄송해요. 굵은 바늘이요? 굵은 바늘이 들어갈 정도로 재료 쓸어야 돼요. 속에 비치는 정도면 될까요, 형님?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잘했어. 간단해. 안보이는 정도인가 봐! 안보이는 정도인가 봐! 안보이나봐, 감자체가. 잘했어, 잘했어. 굵은 바늘이 들어가게 생겼네. 네. 와, 대단하다, 진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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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둘러깎기 해서 칫솔. 니가 꺼져é 수십니다. 간식 어떤 소위에 참여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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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